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박영규 목사님, 난 지옥 갈 순 없어. 회개하지 않는 자가 들어간 불타는 지옥편을 이어서 오늘은 역사적으로 알만한 목사들이 천국에 갔지만 집없이 목사 수용소에서 사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천국편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황해도회주 부자였습니다. 전재산을 팔아 일사후태 때 올라마였으나 아버지 품에 든 돈을 뺏으려고 인천모 고등학교 체육선생이 아버지를 죽였죠. 그때부터 어머니와 나는 과원에서 생활하며 형국의 가시길을 걸어 성남제일교회를 세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쓴 전오픈곳을 향하여라는 책이 수십만권 팔려 그 돈으로 성남에 중고등학교 셋을 설립하고 교회도 5천명 교세로 부흥시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문교부 장관 추천을 하였고 신민당 총재 김용삼 대통령이 성남에서 국회의원 출마하라고 할 정도였으니 교만할 대로 교만한 내 영혼을 보시고 주님은 저주의 채찍을 내리치셨습니다. 그때가 1987년 12월 19일 오후 2시 반 고혈압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으며 내 몸은 구운 오징어같이 뒤틀러 저주받은 몸 그 자체였어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살 가망이 없다고 하여 10일 만에 퇴원해 가족들 가슴을 돌여내는 아픔을 주면서도 나는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교만이 그렇게도 미웠는가 봅니다. 그러기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흉측한 모습으로 죽어갔던 것이에요. 1987년 12월 30일 10시경 나는 가족들 눈에는 죽은 시체가 되어 딸아이들은 임종찬송을 부르고 아들은 절도하였으니 그것은 내 몸이 얼음장같이 차고 심장고동소리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시간에 꿈을 꾸듯이 두 천사의 방문을 받았어요. 병들어 꼬부라진 내게 나타난 두 천사는 내 평생에 처음 본 것이었죠. 눈은 사람같이 눈동자가 있지 않고 불빛이 나와 압도를 하였습니다. 오른편 천사는 주님 곁에서 심부름한다고 하고 왼편 천사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날 보호한 천사라고 했어요. 그들이 온 목적은 주님의 부르심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날 주 앞으로 데려가 천국과 지옥을 보여 이 세상에 알려서 지옥 오는 수를 줄이고 천국 갈자를 더 많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병든 몸으로 갈 수 없으니 고쳐서 데려가라 해도 듣는 채도 않고 내 옷을 벗기고 천국에서 가져온 흰 실과 같은 통옷을 입혔어요. 그 천국옷을 입자 내 몸이 공중에 뜨려고 하니 두 천사가 내 양쪽 어깨와 팔을 잡자 번개같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한 2분 정도 올라가니 지구가 축구공만큼 작아지고 우리 일행은 북극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천국 가는 황금길이 곱게 깔려 있었어요. 그 위에 날 내려놓자 저절로 천국을 향해 갔습니다. 앞을 보니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가고 있어 천사에게 물으니 그들은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 잘 모으시고 충성하다가 죽어 육체를 벗고 가는 영혼들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천국이 얼마나 멀리 있느냐고 물으니 은하수 건너편에 있으며 여기서부터 하루길 걸린다 했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지나가는데 죽은 별도 있고 새로 생긴 별도 있었습니다. 천국 별이 눈에 들어왔을 때 빛은 햇빛과는 달리 고룩하고 신비로운 빛이었어요. 천사는 찬송을 불러야 천국문이 열린다고 하며 찬송을 가르쳐주어 3절까지 부르니 금세 천국 남쪽문을 통과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땅의 사람 박용규 목사야 먼 길 오늘 하고 수고 많이 했구나 하라고 땅이 울린 듯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만 들리고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꿇어 엎드려 통곡하며 인사를 올렸어요. 주님 꿈에도 그리운 주님 이재인이 왔습니다. 제값으로 저주받아 병든 몸이 되어왔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너무나 통곡하니 옆에 섰던 천사가 울음 뚝 하며 소리쳐 울음을 그치고 주님 모습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했더니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땅의 사람 박용규 목사야 너는 여기서 하나님과 나의 예수와 보자를 보려 하지 마라. 네가 다시 땅에 내려가서 일 많이 하고 구원받아 올라오면 그때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내게 다섯 가지의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땅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너는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너는 땅에서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너는 11절을 어떻게 했느냐 너는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였느냐 이렇게 다섯 가지를 물으신 주님은 네 가지는 칭찬을 하셨으나 큰 교회가 되고 유명한 목사가 되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 하였다고 창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네 가지는 칭찬을 들었어요. 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내가 세례를 준 송도가 몇 명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1026명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당해록을 보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1026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두 천사의 안내를 받아 천국과 지옥을 마음껏 구경한 후 땅에 내려가서 열심히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에 올 때까지 양로원을 만들어 목해자 50명을 잘 벗을 피면 현재보다 20배의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 천국에서 처음 간 곳이 어린아이 영혼들이 사는 곳을 갔는데 집이 없었어요. 어린아이들도 영혼들인데 왜 집이 없습니까? 물었더니 그 대답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국 가면 땅에서 집 짓는 것 같이 천국에서도 집을 짓는데요.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충성과 봉사를 하면 그 충성에 의해서 제로가 올라온대요. 그 제로가 올라오면 담당 천사가 받아서 집을 지어준대요. 아이들의 일찍 죽음을 받아온 영혼들이기 때문에 땅에서 봉사할 시간이 없어서 자기 집을 지을 재료가 올라오지 못해 집이 없이 산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 또래들과 비슷하게 보였어요. 전국에서 어린아이들은 꽃이 피기만 하고 시들지 않는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향기로운 꽃밭에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평화롭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옥까지 않아 기쁨이 충만했어요. 아이들은 제로가 올라오지 않아서 집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천국 영혼이 사는 집 짓는 제로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 일곱 가지 일을 해야 제로가 된다고 해요. 예배드리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 십일조 드리는 시간 교회 봉사하는 시간 이렇게 일곱 가지가 하늘나라 집 짓는 제로래요. 그 제로가 많이 올라오면 큰지 조금 올라오면 적은지 안 올라오면 집이 없다고 해요. 집 없는 사람 숱하게 많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집 없는 사람 숱하게 많아요. 어린이 천국을 구경하고 다음에는 예수님 믿다가 상급 많이 받고서 사는 곳에 갔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열심히 봉사하면 상급받고 구원과 상급은 달라요. 땅에서 충성하다가 상급받고 사는 곳에 갔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늘나라 내가 살 집 재로는 전체가 보석이에요. 전체가 보석 열두 진주 열두 보석으로 꾸민 집이죠. 너무나 좋아요. 하늘나라 구원받은 충성된 영혼들이 사는 곳은 구원받은 영혼들의 나이가 한 서른 살쯤 보였어요. 거기는 노인도 없고 불구자도 없고 병신도 없어요. 이 땅에서 오인명 장로는 마흔 여섯 살이 세상 떠났는데 키가 1미터 7센치예요. 키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었어요. 앞 튀어나오고 뒷 튀어나오는 곱추예요. 그분은 성경 박사였죠. 우리나라 장로님 중에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아서 성경 인명 지명사전을 쓰신 분이에요. 목사들 서재에 오인명 장로님이 쓰신 성경 인명 지명사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천국에서 그 장로님을 봤는데 키가 엄청 컸어요. 하늘나라는 병든 곳이 없는 거기 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눈에 보여요. 그곳을 떠나 천사의 인도를 받아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갔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상급받고 영광스럽게 사는 영혼들이 사는 곳보다 몇십 해 커요. 천사님 이렇게 넓고 광활한 세계에 집 한 채도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보이는 큼직큼직한 것들이 다 집이래요. 그게 집입니까? 닭장이지 집이 아니에요. 닭장같이 생겼어요. 허스름한 창고같이 생긴 집이에요. 그곳은 부끄러운 영혼들이 사는 마을이래요. 많아요. 그런 집이 큼직큼직하게 상급받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몇십 배나 커요. 거기에 가득 산대요.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큰 집 하나하고 저기 왼쪽에 보이는 큰 집하고 그 두 개를 나에게 구경시켜주려고 이곳에 데려왔다고 했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저기 오른편에 큰 집은요. 땅에서 목사일을 했던 영혼들이 사는 곳인데 그곳을 꼭 보여주려 왔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집이 얼마나 큰지 문을 탁 이어는데 문이 닭장 같아요. 시골에 닭장문을 탁 이율면 꼬꼬대 꼬꼬대 알란 닭들이 닭장 하나에 수천마리 들어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천사가 날 보고 자세히 보래요. 역사적으로 알만한 목사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다고 했어요. 역사적으로 알만한 인물이 정말 많았어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천사에게 저기 보이는 저 목사는 아주 큰 교회의 훌륭한 목사옷이다. 근데 저분이 왜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제로가 올라오지 않아서 거기 왔대요. 제로가 올라오지 않아서 집이 없대요. 그래서 닭장 같은 곳에 공동집에서 산대요. 그것은 개인집이 아니래요. 공동적으로 사는 압숙소래요. 왜 제로가 없습니까? 했더니 저분은 땅에서 목사일을 보면서부터 세 가지를 위해서 살았대요.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영광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희생과 봉사가 없었대요. 희생과 봉사가 없어서 제로가 올라오지 않아서 집이 없대요. 역사적으로 알만한 목사였습니다. 이것을 제가 천국에서 보고 와서 내 재산 다 남줬어요. 자가용 다섯 대 있는 거 다 남줬어요. 내가 살린 아파트 남줬어요. 이 저녁이 되는 성남 중고등학교 다 남줬어요.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그것 보고 와서 다 남줬어요. 땅의 것은 한순간이에요. 인간의 나이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죠. 이병철 씨가 우리나라 부자였잖아요. 병원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신문에 놨댔잖아요. 내 병생 30년을 연장시켜주며 내 재산 바치겠다고 했죠. 인간의 죽음은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돈이 많아야 뭐하나 죽은 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 남주기로 작정했어요. 부끄러운 구원 받은 영혼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믿었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상급은 없어요. 거기 가고 싶어요. 지옥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거기 나는 안 갈래요. 옷도 남녀하고 모습도 남녀예요. 지금까지 박영규 목사님의 천국 1편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참으로 놀랍고 감동스러운 천국집에 대해서 천국 2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